마! 내 부산일구통 박대사인데, 이 반 통이 누구? 절마가 그랬어야 하고 태풍이가 전화가 오기 전 중학생인데, 전라도 전체 짱이었대 뭐 또래에선 상대가 없어서 고등학생이나 건달들하고 붙었는데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꼼꼼다고 하더라고 양아치 죽고 싶냐? 누가 죽을지는 붙어봐야 알지 한 달 전에 상민이라고 3학년에 복학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2학년에 김태풍이라고 어디서 집한테 달렸다면서 종합격투기, 부지수, 타권도까지 이번 학생이 아니고 완전 무등이야 무등 네, 김태풍 오, 깡은 마음에 든다 상민이 믿고 저한테 새X야 태풍이 노리는 것 같은데 사나이 다 할게 나의 다염 치자 전에 맞은 게 기억 안 나나 본데 작업 시작해라 싸우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으면 이제 끝내고 싶어 여그 대가리가 누구야? 누구냐고? 어 스트라이크